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리눅스에서 명령어 기반 환경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GUI 방식 이런 데서는 다운로드 받을 때 클릭해서 클릭하면 다운로드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령어 시스템에서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까 이런 궁금증이 아마 생기실 겁니다.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wget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wget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url을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url을 알아내야겠죠? 만약에 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여러분이 GUI 방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웹브라우저에서는 copy link address 이런 식의 주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카피한 다음에 그 주소를 wget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쳐 볼까요? 그... 일단은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지금 다운로드라는 이름으로 saved, 저장되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말 다운로드가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ls-l 해보면 다운로드라는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mv 다운로드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뭘로 해볼까요? 뭐 hello.jpeg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만 이거 좀 귀찮잖아요. 그죠? 일단 확인해 봅시다. 이거 좀 귀찮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때는 매뉴얼을 보셔야죠. wget help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아마 쉽게 방법을 찾기는 못할 건데 이런 걸 뭐 검색을 하시거나 또 정말 필요한 기능이라고 한 다음에 연구해서 하시면 되죠. 자 여기 보니까 output document 라고 되어 있고 write to document to file 라고 되어 있는 이걸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i 뒤에다가 파일의 이름을 쓰면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실행했던 명령 다시 히스토리로 복구하고 위쪽 화살표 누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옵션을 놓는 위치 어딘가요? usage를 봐야죠. 용법을 옵션 여기다가 넣는 게 좋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wget 뒤에다가 마이너스 5 하는데 잠깐 이게 대문자였는지 소문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대문자네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5 대문자를 하시고 그 뒤에다가 여러분이 저장하고 싶은 파일의 이름 음 그러면 party .jpeg 하고 엔터를 치면 다운로드를 받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party.jpg 라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온라인상에 있는 어떤 이미지나 또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